인생 위에 부어지는 압도적 위로라는 제모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편지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개척 이후에 유대주의자들, 유법주의자들이 아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세운 바울을 막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흠집을 잡고 공격을 하고 정죄당하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흠집 잡고 공격당하고 정죄당하면 힘들죠 바울이 좀 힘들 때였습니다 주로 내용이 뭐냐면 바울은 사도 아니다 예수님 옆에 배우지도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막 공격을 했어요 사도 아니다 그리고 설교 진짜 못한다 설교 능력 비난하고 바울이 설교 못하면 누가 설교를 하지?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또 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질병 있는 거 보면 저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약점을 막 공격하고 그랬습니다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자녀 같은 교인들 아닙니까? 자기가 말씀 증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일리 있다 그러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배신감 느끼는 거죠 그래서 보낸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뭘 배우게 만드느냐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파해 나가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돌파하라 방해를 뚫고 돌파하는 성도 그래서 오늘 부제로 돌파력 그랬습니다 우리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돌파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앞부분에 시험 얘기를 하는데 이 자체가 시험이고 이거 말고도 보금 증거하면 생명이니까 시험이 있겠죠 불시험, 불시험을 통과하면 업그레이드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품이 된다 그런 거죠 맨날 듣는 얘기지만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독이하고 자기가 있죠 독이라 그러기도 하고 토기라 그러기도 하고 독이 또는 자기, 도자기 차이점이 뭐죠? 독이 그러면 싸구려갖고 자기 그러면 좀 작품 같지 않습니까? 차이점은 뭐냐? 동일한 건 흐리기예요 독이도 흐리고 자기도 흐리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 불의 온도예요 아주 뜨거운 걸 통과하면 작이 되는 거고 뜨거운 걸 통과 못하면 독이 되는 거죠 살펴보니까 한 500도 내외로 500도도 뜨겁죠 한 1000도까지 그러면 독이 된대요 독이 독이의 특징은 뭐냐 하면 흙이 있죠 점토의 성질 흙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격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조금 부드러워지긴 하겠죠 그래서 뚝배기라든지 항아리라든지 사기그릇 이런 거 만든대요 그걸 독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 온도를 막 높여가지고 1300도면 어느 정도일까 1300도에서 1500도 한 3배 정도 늘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불의 뜨거움 때문에 흙이 녹아내린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흙의 성질이 변화가 된답니다 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흙이 녹아내린다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저같이 전문가가 아닐 때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흙인데 반투명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면 금속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 있고 또 되게 얇게 만들 수 있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이죠 그래서 고려 청자 조선 백자 이런 거 나오는 거 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도자기 그렇죠? 차이점이 뭐예요? 동일한 건데 불의 온도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굳이 말한다 그러면 흙이 죽지 않으면 톡이 되는 거고 거듭나면 보노게인하면 죽고 다시 살아나면 자기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성도에게 임한 불같은 시험이 사실은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독이 수준에서 자기 수준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믿고 희망 갖고 끝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시험이 있고 열바늘이잖아요 만약에 문제를 바라봤다 그러면 화가 나죠 분노심 또는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을 거라고 그런데 먼저 바울의 태도 문제를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보더라 이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인사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무조건 이거 배워야 돼요 이건 태도니까 이거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 그러잖아요 누가 뭐래도 나는 사도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다 정체감이죠 아이덴티티 나는 사도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다 열 안 받아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사 중에 은혜와 평강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 안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은혜 안에서 평강 속에 살아간다 그러니까 은혜 없는 평강은 없다 이런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든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기초 이 근거 위에 내가 사역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나는 사도다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문제에 관계없이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우리는 찬송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부르심 입은 자들이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그냥 찬송합니다 찬송하면 앞뒤 재지 말고 일단 마귀가 물러가고 분위기가 바뀌고 내 마음에 확신이 오기 시작하고 하여튼 상태가 좋아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그냥 찬송하세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 기도도 힘들잖아요 기도도 에너지가 있어야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찬송 모여서 찬송 부르는 거 한 열 곡 정도 찬송 부르고 그다음에 기도가 나오면 또 기도할 수 있고 찬송 모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찬송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죠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은 생각나게 하는 영 기억나게 하는 영이니까 그래서 뭐가 생각나냐면 저는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자비의 아버지 자비가 생각났다 그래요 자비 자비라는 것을 우리 구약성경 요즘에 많이 했으니까 선지자 했으니까 알죠 자비, 체다카, 회복적 정의라고 그랬죠 공의에 가까운 공의 정의 그러면 기준이고 공정함이고 그다음에 공의 그러면 체다카 이게 회복적 정의 그래서 자비, 극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헷세드로 번역할 수 있죠 다 이게 공의예요 공의 공의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반드시 행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동정이 있다 이게 아니고 자비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행동, 액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액션해 주신 거예요 행동해 주신 하나님 예를 들어서 액션이 있다는 거 알 수 있는 게 뭐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거 나오잖아요 강도 만났습니다 동정했던 사람들은 있죠 제사장 레위 동정이 했겠지 그런데 행동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뭐라 그래요 이 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됐겠느냐 그럴 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비가 행동하잖아요 싸매 주고 주막 내려가고 돈 더 준다 그러고 뭔가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 자비의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동해 주신 하나님 나를 건조해 주신 하나님 이거는 고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가운데 자비의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우리도 벌써 생각나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뭐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나를 건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비의 아버지 하나 붙들면 되는 거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하면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자비의 아버지가 기억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8절 같은 게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그랬는데 뭘까요? 에베소 같아요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 은장색들이 다 회귀하고 돌아왔죠 그랬더니 먹고살만 일일이 막혀내지니까 막 모여가지고 죽이자 죽이자 그랬잖아요 사람은 돈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도 돈벌이 막혀버리면 죽이겠다고 펄펄 뛴다고 그때 자비의 아버지께서 오셔서 도와주신 거 죽다 사라는 거죠 그거 기억했던 것 같아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겹도로 희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게 16장 같은데 사도행례 16장 빌리포 감옥에 갇혔을 때 그랬죠 25절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냥 찬송했죠 그것도 어떤 질을 보여줘요 하나님 행동하시죠 옥문이 막 열리고 그 간수가 믿게 되고 그것도 자비의 아버지네 찬송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비의 아버지를 행동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아버지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서론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문제를 쳐다보지 않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바라본다 주님 바라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생각나고 자비의 아버지가 생각나고 찬송하니까 이게 틀이라는 거예요 틀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압도적인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위로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인생은 추출액이라 그랬죠 은혜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죠 패키지가 될 수도 있죠 위로와 고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면 고난이 오죠 아무것도 안 하면 인생의 고난이 오겠지 그런데 복음 증거하면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 또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우스 3장 1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같이 온다는 거죠 경건함과 박해 같이 온다 그럼 어때요 그런 거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로라는 게 우리 수학에서도 부등식 같은 거 배웠잖아요 더 크면 이기는 거죠 더 크면 예를 하나 든다면 앞에 큰 돌이 있어요 큰 암초가 있는데 배가 가는데 큰 암초가 있으면 피해가면 되겠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해하고 아니면 멈추겠죠 가면 부딪히니까 그런데 묵살이 있으면 또 충돌할 수도 있겠죠 되게 셋 중에 하나 아니에요 멈추든지 돌아가든지 할 수 없이 충돌하든지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물수위가 올라가 가지고 만약 가능하다 그러면 그 암초보다 물수위가 높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로 압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중국 성교했던 워치만니라고 있었죠 워치만니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중국에서 이렇게 성교 다니다가 갑자기 배에서 탔을 때 경험을 간증했던 게 있다고요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그런데 배 타고 가는데 소리를 지르던 사람들이 저 앞에 커다란 암초가 있다 그런데 물살이 너무 세 가지고 피할 길이 없더래요 그래서 눈 딱 감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위로의 하나님이 힘달라고 그런데 분명히 배가 박살날 것 같아가지고 물이 차갑고 그래야 될 건데 조용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어디서 그런 물이 왔는지 모르지만 진짜 은혜의 강수가 밀어갔잖아요 물살이 갑자기 확 올라가더라고요 물살이 암초가 크진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책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암초 위를 넘어가게 되더라 암초의 높이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은혜의 강수의 높이가 더 높으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이거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암초가 있죠 오늘 기도하십시오 고난의 암초 없애달라 그럴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기도는 뭐냐면 고난의 암초 잘 안 없어져요 압도적인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의 암초를 넘어가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게 훨씬 낫죠 은혜의 강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그리고 시련의 장애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련의 장애물을 그거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은혜의 강수가 밀어다치면 능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고난과 시름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게 시각 문제죠 고난하고 잠깐만 시름하려고 그러지 말고 위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압도적인 위로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나중에 고난이 뭔지도 몰라요 암초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 놓고 보면 통과되어 있다고 왜요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은혜를 참매하고 은혜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 바라보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한다니까요 압도적인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내가 구원 받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충만해지면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구원 받으면 제사장 나라가 되나 증인이 되나 똑같은 거죠 내게 임했던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성경은 다 동일해요 그 얘기죠 그래서 증인과 제사장으로 이걸 뭐라 그랬죠? 흐름 충만해서 흐름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오버플로우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리스에서 흐름으로 플로우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 얘기가 6절이네요 6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란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너희가 너희도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받은 이 압도적인 은혜가 위로가 너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구원 다음에는 사명이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럼 사명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죠 열병 시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곧장 수정 들더라 이게 마감은 10장 45절에 나눈 건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로 왔다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섬겼다고 바울도 그랬죠 다메세토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구원 받았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리까? 사명으로 가잖아요 우리도 곧장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모든 은혜를 사명으로 흐름으로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는 고난은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죠 이걸 상처입은 치우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온 디드 힐러 내가 상처입은 것들이 우리 사명이 되더라 더 좋은 것이 되더라 왜 사명이 되죠? 입장이 동일해지면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11에서 4장 1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연약함은 채유를 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대요 죄는 없지만 그게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가 고난당한 게 왜 중요한 겁니까? 입장이 동일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큰 힘이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별거 아닌 것 같지 암 진단 받고 암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저도 암이었어요 하면서 나타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친구가 많아졌어요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모임 만들자고 그러고 만들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러고 그리고 가까이 안 오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고 그리고 하든 간에 옛날에는 위로가 안 됐던 사람들이 위로가 된다고 그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입장의 동일함 이런 게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 따지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부교육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목사님은 전임 사회육자를 뽑을 때 우리 같으면 주로 뭐 봅니까? 얼굴 보고 뽑나? 뭐 보고 보죠? 우리 전임 사회육자들은 학력을 본다든지 그렇게 볼 게 없으니까 또 자기소개서 이런 거 보나? 외국어 실력 이런 거 보나? 하든 간에 교회마다 이렇게 부교육자를 뽑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꼭 그걸 묻는데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고난을 아는가? 고난을 경험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부목사님들 고난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하라 그런데요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거기서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한대요 그래서 사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되게 탄탄해요 제가 감동받았어 이분이 뭔가 이렇게 깊이가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차이를 나타내는 게 학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를 나타내는 게 외국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를 나타내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 가운데서 돌파한 사람 진짜 독이가 아니라 자기가 된 인생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신다 그걸 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랑도 넘치고 풍성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이 수준에서 자기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붙든다 그러면 내가 고난 많이 당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많은 사명을 주신 거죠 사약이 넓어지는 거라고 더 크게 되는 거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고난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어요 왜?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걸 붙들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종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많이 겪으면 위로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다니엘의 제 친구보다 위로 더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기 불에서 건진받았잖아 큰 위로겠죠 그래서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또 위로도 넘친다 여러분 큰 위로가 있는 하나님의 종대길을 추구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압니다 그리고 고난도 넘치고 위로도 넘친다 그래서 능히 승리한다 이런 승리를 잇는 하나님의 종대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은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사안 정도가 아니라 뭘 배우느냐 불시험을 통해서 배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다 아까 읽지 않았는데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말로 잘 안 되죠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원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신앙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태어날 때부터 신앙 좋은 사람 이런 거 없고요 다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이거 천재 아니에요 다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과정을 통과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사람이 떠올라 이런 어려움 당하니까 돈 문제가 그러면 돈 있는 사람 병 나면 의사가 떠오르고 뭐가 있다 사건이 생기면 변호사가 떠오르고 이렇게 사람이 떠오르거든요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어려움 당하면 진짜 훈련 받으면 하나님이 떠올라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이걸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죽음의 직전까지 가보면 누굴 만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그걸 발견하게 된다는 게 삶의 원리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뭘 배우게 되냐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성장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이 다 그 수준까지 가실 걸 원하고 또 그렇게 가신 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고난이 오면 아버지 하고 하나님이 떠올라야 된다고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가장 중요한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고난 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더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더라 이게 최종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죠 과거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실 것이고 미래도 지킬 것이다 흔들림이 없다 그러니까 과거를 지켰다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일이 에베네셀 에베네셀 여기까지 이끄셨다 돌멩이죠 그 다음에 인만우엘 현재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미래는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므로 합력화의 선을 이룬다 이거와 똑같은 건데 인생에서 근심이 사라지고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맡길 수 있게 된다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 많았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낙서를 해 그러면 대가, 화가가 나와서 그림을 완성시키는 거 요즘에 잘 안 하대 우리 인생에도 낙서가 있을 수 있죠 낙서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시면 걸작이 됩니다 명품이 됩니다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구죠?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인생 보세요 다 낙서 아니에요? 형들이 와서 낙서하고 보디바리 아내가 낙서하고 감옥에서 낙서고 낙서 투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손 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요셉만큼 걸작이 있는 게 있어요 창세계에서 설교를 따져보니까 설교 제일 많이 하는 게 요셉설거래요 청소년들 모아놓고 설교한다 그러면 거의 요셉설거밖에 없어 그 아브라함이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낙서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손대니까 걸작 만드시더라 그 고백이 50장 20절이죠 창세계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당신은 나의 인생 가운데 낙서질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것을 작품으로 만드셨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영광스러운 인생을 만드셨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낙서질한 사람들 많죠? 나 인생이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 하나님이 손대시면요 낙서를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모세도 그랬죠 모세 인생 80세까지 낙서지 뭐 하는 것마다 낙서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지팡이 하나만 들어도 하나님이 지팡이를 든 위대한 걸작이 되잖아요 걸작이 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도 뭐 여자분들께 제일 부끄러운 게 애몬낳고 별시당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좀 불쌍했잖아요 낙서잖아 인생이 낙서 근데 하나님 손대시니까 영광 루키에랑 루트도 마찬가지죠 모함여인이잖아요 낙서 중에 낙서지 아무것도 아닌데 루키 어떤 성도에게 부르니까 루키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루키 설교 또 했으면 좋겠다고 너무 많이 해서 그만하자 그랬다고 그 정도로 좋아요 루트 낙서 인생의 낙서 루키가 영광으로 바뀌잖아요 다위도 마찬가지죠 자기 인생 가운데 얼마나 낙서들이 많았습니까? 범죄하고 깨지고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영광스러운 모습 내 마음의 합판자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손대시에서 여러분 인생도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건면이 뭐냐 우리는 다 성도들끼리 교제를 통해서 주고받는 거야 주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받기도 잘 받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원한다 서로의 흐름이 있길 원한다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우라 신앙은 어찌 보면 홀로 가는 건데 그러나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그게 능력이다 오늘 서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쳐다보지 말고 주님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의 암초같은 시련들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아픔들이 사명으로 연결되고 마지막으로 원리 배우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원리 그걸 서로 주고받고 나눌 때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는 믿음의 정당을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찬양하겠습니다